안녕하세요. 소아청소인과 전문의 하정은입니다. 이유식 잘 먹던 아기가 어느 날 피부 발진이 생겨서 검사를 했더니 여러가지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나와서 양성이나 음식을 다 끊었다는 부모들이 간혹 있습니다. 먹어도 괜찮은데 알레르기 검사에 양성이 나오면 그 음식은 무조건 먹으면 안되는 걸까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 알레르기의 경우 여태 먹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음식이라면 알레르기 검사에 양성이 나왔다고 무조건 그 음식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레르기 검사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혈액 한 방울로 수십 가지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한 검사는 음식 알레르기를 평가하는 데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결과를 보고 음식을 함부로 제한해서는 곤란합니다. 이거 말고 한 항목씩 좀 비싼 돈을 들여서 하는 검사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검사의 양성이 나온 경우는 검사의 결과와 아기의 병력 등을 다 확인해서 음식을 먹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잘 먹었던 음식은 알레르기가 생길까봐 함부로 중단하는 경우는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음식 알레르기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음식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는데 조류 방법에 따라서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은 계란 먹으면 알레르기가 생긴 아이도 계란이 들어간 빵은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검사 결과가 나와도 계란 들어간 빵을 아무런 문제없이 잘 먹었다면 이 내용을 아기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알리고 계란을 계속 먹일 것인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 먹일 것인가에 대해서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먹이지 말라가 아니고 먹일 수 있나 없나를 전문가와 상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인터넷에서 어떤 부모가 알레르기 검사에 알레르기가 있는 것으로 났는데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 먹였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함부로 따라가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음식 알레르기에서는 이게 진짜 음식 알레르기인지 아닌지 이 음식을 먹일 수 있나 없나를 꼭 소아과사하고 상의하시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아토피성 피부염이 조금 있다고 음식 알레르기 때문에 아닐까 고민하면서 음식 제한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먹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음식을 어릴 때부터 제한하게 되면 특히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음식을 음식 알레르기를 일으킬까봐 먹이지 않으면 도리어 음식 알레르기가 나중에 심일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제한은 함부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일단 다양한 음식을 이식식에 먹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먹어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는 음식은 제한한다. 이게 음식 알레르기에 대처하는 기본적인 방침이란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